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3점 하죠? 아이씨 오이시꾸나레 오이시꾸나레 보행보행큐 아 맛있다! 맛있다! 뭐 동영상 이제 빨리 입고 그거? 우리가 직접 따로 놔야 돼요? 아래에 일단 양배추랑 후추가 기본으로 깔려있으시고 추가하시면 드시고 나서 넣으시면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수 리필 되나요? 네 육수 리필 필요하시면 저기에 제 육수 리필 눌러주시면 저희가 가져다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다 못먹어요? 저희 그정도면 되세요 왜냐면 아래에 양배추가 깔려있어서 같이 올라오시거든요 해 누가 해? 우왕 잘한다! 거기 있지 말고 안해! 아 그게 너야? 짬뽀비 아 우리가 우리가 족밥이가 아이가 아이지 아이디 아 족밥아 아이디 아 족밥아 아이디 하늘 이거 진짜 어? 어? 네 진짜 세일이 입주 한잔 받으시죠 어? 야 고가님 따라줘야 돼 여기도 따라해 뭐 뭔 소리야 아 새로잖아 와 아 하이버 먹을래 너? 하이버는 진짜 별로 없고 도수가 아 한잔만 받을게요 한잔만 받아 한잔만 받아 뭐 소리야 세잔받아야지 너한테 안받아? 아 넌 나는 이창 아 여기에 따라 따라줄래? 아 여섯 따라줘 여섯 차라리 원샷 시켜 네 원샷입니다 자 갑살하라 친구야 눈치 보지 말고 짬 못 치게 그냥 짬 못 치게 그냥 그렇지 흘러내릴게 표면 장력 표면 장력 표면 장력이 아니라 벌써 흘렀는지야? 그거는 여기 닿아서 그래 자 은지 여기 보고 원샷 아이 잔돈는데 어디에서 웃잖아 그러니까 생일자가 다 따라주기로 할까? 생일인 사람이 따라주는 거지 이건 그럼 날 마지막에 따라줬어야지 흘러내리는데 아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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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장 먼저 챙기고 네가 나머지를 다 챙기는 글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 네 마스테라 나 소주까라 아까 물 병을 해놓고 소주까라 음 또 타락 흔들면 그거 없어. 아니야. 흔드니까 더 그런 거야. 안 흔들면 막막이. 너 건배사 해. 너 건배사 뭐 했어? 하나, 둘, 셋, 적 시작! 와 우리 진짜 기분 너무 찐다. 아 너무 좋다 오늘. 행복해. 나 진짜. 기다려. 간다. 조용히 준비. 준비! 준비! 이거 아니야? 야 이것도 해야지. 발전했어. 발전했어. 우와. 진짜 발전이 긴니가 이렇게 파라니까 동생이 왜 이렇게 커 보이냐? 조심 조심 조심. 뿜 뿜 뿜 뿜. 아하하하. 아 다 안나온다. 해볼게 해볼게. 야 여기 조심해. 여기 앞에서 해. 오. 해볼게. 알려줘봐. 봐봐. 6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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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시. 11시. 12시. 아 여기 있네. 안 갈거야 안 갈거야. 안 갈거야. 아 나 몰랐어 못봤어 근데 내가 32살한테 배운 그게 있다 그냥 바로 웃는 게 어 돼 3개 흔들면 계속 어 그딴 거 없다고 하긴 했어 근데 이렇게 애처럼 해야 한 번에 되잖아 어 예슬아 우리가 족밥이니? 아니니? 아니지 아니지 족밥 아니지 알았지? 알았으 알려줘봐 알려줘봐 맞아? 형부가 안했는데? 알았어 알았어 이해했지? 한 번 들어도 됐지? 사투리 서울만 사투리 가자 아 우리가 족밥이가 아이가 족밥아이지 족밥아이지 카메라는 안 보이는 거 같은데 뭐야 어 갖다 떼줘? 이제 청바지 청춘은 바로 지금 아니 잠시만 이거 운 띄워줘야지 운 띄워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처음 하고? 어 맞아 안녕하십니까 멋있어 아 진짜 알아서 청 청춘은 바 바로 지금 지금 우리 짠할까 은지 하여고 왔습니까? 다 술잔 비어 안 비어있네잉? 할까요 짠 건배 잘 해 어 야 선아가 어? 어? 선아가 어 우리 은지 또한 오늘 생일이니 아 어 영라대왕 무섭지 않구나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김은지 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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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세이진 갑도다 이거 가만있어 나도 왕서방 라멘 야 이쁘다 이뻐 야 보여줘야지 보여줘야지 은지 이렇게 되세요 아 치워 치워 선지 빠지마 야 우리 생일빵을 때리니냐 뭘 하냐 그니까 이걸로 케이크 얼굴에 돈 넣어버렸어 충분히 이뻐 응 애들아 케이크 맛있니? 다 해라 마스테라 너 나가 아 으 으 울어 오이 먹을래? 으 으 으 으 으 안먹는다고 으 안먹어? 왜 던져주신 바닥에 왜 울어 너 이거 나와야 된대 야 더 찜겨봐 발동하라 하나 둘 셋 까 으 으 으 으 미친새끼 딸이 이거 오이로 해 나 오이로 해 마요네즈 푹 찍어줘 마요네즈 찍어줘 마암마 얼굴에 눈두부 흘렀나잉 네 한번더 가겠슴나잉 한번더 가자 이건 위에 찍혀야돼 행님들 가보겠습니다 행님 어딨어 여기 행님들 보는사람 어딨어 행님 하나 둘 셋 야 야 아 이거는 이거는 이게 못 던졌어 아 이거 나 아까 완전 레전드긴 했어 너무 가까웠어 나 케이크 때문에 얼굴 가까운 거다 음 케이크 때문에 내가 한번 포기한 거야 케이크는 이제 제 겁니다 아 다 해라 하 진짜 잘됨니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아 아 아 누가 왜 뭐하고 아 아 이거 안 했어 버려갔어 음 아 피부양마세요 아 아 진짜 잘 써라 피부양고하게 잘 써라 아 약간 인정 더 와봐 더 와봐 기다려봐 왜 네 잘했다 질매지 그만해 하나만 마지막 불쌍하냐 얘 말하네 아 야 그럴거면 약간 눈에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오이팩하라고 근데 이거 안 붙냐 왜 이렇게 흥붙냐? 그냥 이렇게 붙여 아 얘가 그거 붙여야 돼 때려야 돼 왜 이렇게 해 보여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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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기 감당하기 힘들어 나 빡 때릴 걸 아니야? 낙도 없을 줄 몰랐다 열심히 땄는데 열심히 땄는데 우월이는 먹느라고 하는 거야 피부에 양보하는 거 아니야? 피부에 양보하세요? 그거 더러운 말이야 요즘 물가도 비싼데? 우와 진짜 물 움직이는 거 왜 때려봐도 돼? 그래 진짜 좀 얘는 입에도 상관없는 거야? 우리 이러고 노는데? 그건 아니긴 해 아니잖아 오늘 좀 심하긴 하네 생애니까 하신다 카메라 보여주고 와 이쪽으로 다 됐네 그렇지 그렇지 왜 그래 또? 어디가 뭐가 속삭이? 뭐가 어디가 붙였어? 속삭이가 그냥 떨어진 거야 아 그럼요? 어 아니야 그런 줄 알았어 자 이렇게 1차는 끝이에요 끝 빠이빠이 꼭 2차에서 봐요 같이 비싸고 오요 기다려주 любим 데일러 2차 끝! 2차 끝! 야 옷 빨리 와! 목소리가 다 밟았어! 아 내 발 밟았어 누가 근데 가벼웠어 3차도 갈 것 같아요 3차에서 봐요 빠이 가자 가자 마요? 어 마요 어 마요 알아? 아 진짜? 유명하지 않았는데 이게 웨이팅이네 이거? 3차! 3차 왔어요 우리 트레이드마크 내 트레이드마크는 이거지 무거다 오 마요 아 오른바나 내 나의 오 마요 미안해 오케이 오케이 한 번 더 내 진상 걸릴 것 같으면 내 보트 감사라 아까비 식혜 포기하는